즉 무너지게 되면 한국을 떠나는 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엑소더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큰 그런 경제의 풍향계를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여러분들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첫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엑소더스 사람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회사도 나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의사도 나가고 그래도 참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취업난이라든지 주거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이민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른 나라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시대 난 겁니다. 그런 시대가 뭐 이 코로나 위기 전후해가지고 가능한 거지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 코리아 엑소더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뭐 지금 한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인가 그렇게 해야 세금을 물리는데 뭐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자들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시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뭐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파급효과가 경제주는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힘 쪽에서는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가 급속하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금 투세까지 강행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22.2%인가 매기게 되면은 돈이 급속히 빠져나갈 거니까 그걸 유예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데 네 이 한국 사람들이 보시죠 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좀 대단합니다. 이 매일경제시문에 실린 도표인데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각자 도생에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겁니다. 이제 저는 항상 그거를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에 기마민족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하고 시대하고 맞물려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데가 1960년 70년 80년대 해외시장을 개척하던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상당히 중요한 강점인 거죠. 이제 나라가 개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젊은이들이 다 알 겁니다. 뭐 나라야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자기를 잘 보호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경제규모가 훨씬 큰데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달에 일본이 44억 불이었습니다. 한국이 839억 불입니다. 20배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 사람들의 투기 성향 공격 성향 진치성이 그냥 딱 이것만 봐도 제가 입을 딱 벌어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35억 대 655억을 겁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부 형성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부가 한국의 이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 여러분들 국부를 많이 늘릴 것 같아요. 나라가 시원치 않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치적인 겁니다. 국장 탈출이 진흥순서다. 한국 주식에 가시면 돈 벌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가 미국 주식을 사 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주식가가 좀 빠져 가지고 고민하겠지만 또 올라가니까 내려가면 또 올라가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규모가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장점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치적인 겁니다. 그게 다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야 정치야 너가 알아서 말아먹든 관계없고 나는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어야겠다. 예차하면 달러와 자산을 엄청난 거죠. 이 839억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굴러 가지고 어마어마한 국불일은 만들어낼 겁니다. 투자하면 전부 다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돈을 안 못 버니까 여기 있어.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정도를 때리겠다 하니까 지금 이런 정책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완전히 여러분들 이 한 1, 2년 사이에 그냥 미국 중심의 주식 투자가 완전히 대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주식 이민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전권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까 계속 흔들여야 되니까 검투세를 여러분들 본인들도 알 겁니다. 지금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그렇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22% 3억 원 초간부에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곧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손해가 나면 여러분들 물어주지는 않고 돈을 좀 벌었다 하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면 집권을 장기 집권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고단하겠습니까 돌아서면 세금일 겁니다. 아마 이게 다 예고편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 필사적으로 다 떠나는 겁니다. 한 푼이 생기더라도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주식이 계속 쪼그라들겠죠. 주가라는 것이 결국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한국 기업들의 이름들 제공되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본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 이야기가 아니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금투세 도입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알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2% 시작하는데 선거 무너졌죠. 장기 집권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기본사회 만들어야 되죠. 돈 어디서 구할 겁니까 22%가 25% 오르고 25%가 뭡니까 35% 오르고 이렇게 되겠죠. 돈을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불만을 많이 가지니까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듬기 위해 가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납입금 규모를 2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올리고 isas 직접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가 다 미국 주식에 가는 거죠. 미국 주식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성장하니까 금투세와 해외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한국 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서스 탈출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해외에서 13조 샀고 국내 주식 3조 샀거든요. 돈이다. 돈을 한국에서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금투세 보안 패키지 민주당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미국 주식의 투자에 대한 요인이 더욱더 강화된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이가 5천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네요.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의 차장 조진영 팀장이 국민 대다수가 금융투자소득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시장이 벌벌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밖에 없게 100% 이탈하는 거죠. 지금 이미 투자시장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급속하게 기울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눈 달리고 머리 달린 사람들은 다 미국 주식사죠. 벌써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13조 매입 그리고 한국 주식 3조 매입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식 매매 차익의 비과세는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다.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책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 무너지게 되면 거의 한국 여러분 정시가 폭락할 겁니다. 유일하게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과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지게 되면 왜 이러면 한국 주식을 삽니까 미국 주식을 하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은데 중산층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의 과세를 때리게 되면 한국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그렇게 그게 많이 시행이 되게 되면 윤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도달하겠죠. 왜냐하면 정시가 무너질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주식과 채권 모두 팔아버리고 미국과 서유럽 등 진짜 선진국 주식 채권으로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나스닥, S&P 500 등 20년, 30년 주가 그래프를 코스피 주가 그래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금을 매기기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 채권을 담고 있는 사람은 지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주식 코스피로부터 도망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부자들이 거의 모두 떠나도 소액 투자자들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 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소액 투자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매력 없는 시장이라서 외국인도 떠나고 남은 외국인들 일부와 함께 돈 많이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투자자들은 옛날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SK하이닉스를 살 건지 삼성전자를 살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친메이커를 살 건지 AMD를 살 건지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 여러분들 특화되어 있는 TSMC 대만 반도체를 살 건지 다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인 역학도 하고 상당히 연관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AMD 주식을 사든지 반도체 만드는 설계 회사를 사려면 엔비디아를 사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회사 같은 TSMC 전문 경영인이 경영 잘하고 있으니까 TSMC 사든 사는 거죠. 세상이 전부가 지금 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통해 가지고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정도 세금으로 거두고 가겠다 이러면 폭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